자, 2년 만에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한 비스트, 요즘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대단한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우, 저 우리 마치 진짜 제 가족이 잘 된 것처럼 굉장히 기쁩니다. 네, 수진씨도 솔직히 이렇게 멋진 그룹들 보면은, 남자들 보면 조금 가슴이 설레고 그러지 않나요? 네, 설레죠. 어떻게 설렙니까? 콩닥콩닥 설렙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자꾸 안 보는 척 하면서 살짝살짝 보고 그런 것도 있죠? 네, 살짝 살짝 있을 수 있겠죠? 그래서 그 선글라스들을 많이 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? 네. 네, 신현진씨는 선글라스 안 껴도. 네, 그냥 봅니다. 또렷이 그냥 봅니다. 이렇게 보죠. 자, 어쨌든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, 신현씨. 제 20일의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이죠? 네, 이제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. 이어서 펼쳐지는 파워 걸그룹의 무대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. 아, 이분이다. 아, 이분이다. 아멘. 제 20일 갓에서